러닝머신 띄어 잊혀진 강정을 더듬어 러닝머신 띄어 러닝 투 유 거리나? 튀겨진 강정을 더듬어 러닝머신 띄어 아 닭강정 진짜 닭강정 못 참지? 하늘이 형 왜? 저 앞에 1,000원 1,000원 진짜 강정 먹어도 돼요?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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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정 먹어도 되냐고요? 아마 리액션 끝난 거 먹자 네 난 강정 먹었어 아아 아아 띄어 띄어 강정 먹었어 띄어 튀겨진 강정을 또 먹어 띄어 띄어 다 먹어요 응 빨리 참지 않을 거야 아니 못 참아 참을 이유가 없어 잘 먹겠뜸덩 어쩌면 젓가락 하나 드릴까 여기 있어요 아 아 시간이야? 감사합니다 지금 맘마 타임이야 엄마도 밥 심으라 했어 엉덩 실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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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먹을게 자재로 잊지 말라고 홀리 이미 잃었어 짠 한 수 킬링 없는데? 여기 붙었어 칠링 탕수육에 되게 해줘 그냥 수육인데 이거는? 그냥 수육인데 이거는? 그냥 수육인데 이거는? 흐흐흴 오와 칠링 탕수육이네 우한 탕수육 아 콜라 여기 있었네 시원한 거 안 시원한 거 먹었잖아 시켰어 아래 아무도 안 맛있어 아 이젠 콜라 없이 밥 못 먹어 찬이 형 고기 보지 마 먹고 싶어 내가 어떻게 뺀살인데 다시 먹어 큰일나 그건 뭐야? 스테이크 치즈 고기네 밥 먹었어 새벽에 새벽 1시쯤 가끔 진짜 가끔 빵이랑 우유 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 빵 와 진짜 왜 그렇게 맛있어? 수빈이 형 고기는 아니 안 돼 아 형 몰라 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들어봐 들어봐서 형이 잘 알 거 아니야 나 닭강정 먹어야 돼 형들이 구석에서 혼자 먹으래요 형들이 구석에서 혼자 먹으래요